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미디어악가 17학번 김태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제 강의에서는 샷컷을 이용한 영상 편집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일단 컴퓨터 영상 편집을 위한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샷컷을 다운받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샷컷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같이 해볼 것은 저희 샷컷 설치 및 그리고 파일을 한번 불러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체제에 따라 샷컷 설치법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운영체제를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git 저장소에서 저희 리드미.md 파일과 카핑 파일을 한번 휠터보고 그 후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동영상을 한번 추가해 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은 일단 저는 지금 맥북이라서 맥OS가 가장 먼저 떠 있는데 이렇게 맥OS 그리고 리눅스 아니면 윈도우에 따라서 각각 운영체제에 맞는 이 버전을 다운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인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이 데미지 파일로 다운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클릭하시고 이렇게 샷컷을 여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끝나셨으면은 여기 기터브 설치 링크 밑에 있는 기터브 저장소로 가신 다음에 저희가 뭐 살펴볼 거는 크게 두 파일 밖에 없으니까 따로 이 코드 링크를 복사해서 기클론 하는 건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해보고 지금은 이 두 파일만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드미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쇼컷은 프리, 오픈소스, 클래스 플랫폼, 비디오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뭐 어떤 걸 쓰는지 라이센스는 뭐 이거를 따른다 그리고 하우 투 빌드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리드미 파일에. 그리고 이 번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트랜스피엑스 사이트에서 이 샷컷이 지금 한국어로 다 번역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라서 한국어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이 카핑 파일을 한번 네 지금 이 카핑 파일을 보시면은 이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깃에 이 GNU 제네럴 퍼블릭 라이센스 버전 3를 따른다고 이렇게 카핑 파일에 라이센스 표시를 해준 모습입니다. 네 너무 길어가지고 다 보긴 힘들 것 같고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샷컷을 처음 실행시키면은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에 이 프로젝트 이름으로 짓고 싶은 걸 아무거나 일단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음 샷컷 간이 이렇게 한번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이 영상 편집이다 보니까 영상 소스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여기다가 재생 목록 살펴보시면은 플레이어에서 재생 목록 항목을 더블클릭하여 여세요. 그리고 뭐 클립을 재생 목록에 추가하거나 닫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여기서 미리 볼 수도 있고요. 재생 항목을 잘하거나 조정하려면 더블클릭해서 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저희는 중요한 건 파일을 여는 거기 때문에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아무거나 한번 열어서 네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추가한 영상이 재생 목록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잠시만요. 소리는 멈추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타임라인에 끌어올 겁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에 끌어오면은 이 영상의 길이만큼 총 지금 이 영상이 2분 한 17초 18초 정도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 타임라인이 이 정도까지 그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위에는 영상 그리고 밑에는 오디오 파형이 나타나시는 걸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이제 불러왔으면은 동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이번 챕터에서는 되게 간단하지만 한번 살펴볼 게 동영상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을 자르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자르는 방법은 이게 이게 이 영상이 되게 0.1초 마저도 그때그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장면이 정확하게 자르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원하는 위치에서 영상을 자르는 것인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샷컷으로 돌아오시면은 일단 저희 이 동영상 불러온 거는 뭔가 화면의 전환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버리도록 하고요. 없애는 거는 이 백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되고 딜리티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네 다른 영상 파일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옛날에 했던 이 음악 과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추가해 주시고 이거를 저희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밑에 타임라인에 끌어오시면 됩니다. 네 이 영상은 지금 길이가 한 2분 정도 되죠. 이거를 저희가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제게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원하는 위치까지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소스 써야 되는데 여기 뒷부분을 써야 되는데 싶으시면 이렇게 다시 늘리면은 이 파일에 줄어들었던 부분이 그대로 다시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느 특정 부분에서 영상을 자르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장면과 이 장면은 이 다른 영화를 제가 이 합쳐 놓은 건데 다른 영상을 이걸 이렇게 여기 음악이 없는 부분에 제가 끊고 싶다 싶으시면은 여기 이 바가 서 있는 데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신 다음에 어? 잠시만요. 여기 재생 헤드 위치에서 자르기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이 두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지금 비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재생을 했을 때 여기는 원래 검은 부분이지만 이 비어있는 부분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처리가 되고요. 여기는 지금 원래가 검은색이라서 지금 검은색이 뜨어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이 다시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냈는데 그럼 뒷부분을 못 쓰는 게 아니냐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늘려내면은 뒤에 부분들이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확하게 늘리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리고 자르고 줄이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에 재생 헤드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마우스로 조절하는 거는 재생 헤드 위치를 미세하게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이 위에 보이시는 이걸 통해서 0.01초 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뭐 나는 이 영상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에서 딱 끊고 싶은데 싶으시면 이렇게 이 재생 헤드를 이렇게 넘기시다가 여기 위에 미리 보기 화면에서 검은 부분에서 갑자기 창이 영상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렇게 찾으신 다음에 네 그리고 이 원하는 여기에서 딱 줄이고 싶어요 여기 아니면 뭐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걸쳐 마우스 이 느낌이 딱 걸쳐지는 느낌이 났는데 여기 이렇게 걸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그때 배웠던 방금 배웠던 이 재생 헤드 위치에서 자르게 하고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없애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되고 어 근데 이 마우스 우클릭하는 게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이 타임라인의 이 잘라진 부분이 선택되어 있는 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S키를 누르시면 영상이 바로 이 재생 헤드 위치에서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려나간 거 보실 수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또 이 맥북 저는 지금 맥북을 사용하고 있지만 윈도우에선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헤드 위치에서 자르기가 S키인데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먹어가지고 영어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여긴 필요 없으니까 일단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동영상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서 미세하게 영상을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오디오를 불러오고 오디오를 자른 후에 그리고 또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 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상에서 일단 쓸 오디오가 아니라면 영상에서 불필요한 오디오로는 분리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오디오를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에 맞는 오디오 파일을 찾았다면 그 오디오를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영상의 길이 혹은 원하는 길이만큼의 오디오를 자르는 방법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타임라인에 있는 이 비디오 타임라인에 있는 비디오 이 클립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는 지금 따로 아까 잘랐기 때문에 별개의 트랙이고요. 같은 트랙이지만 별개의 영상이고요. 일단 여기 더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오디오 분리를 누르시면 이 비디오 트랙 말고 오디오 트랙으로 이렇게 따로 이 음성이 분리되는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만약에 이 음성이 아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뭐 소리가 이렇게 여러 개 겹쳐있다 하실 때 이 뮤트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묵음 처리하실 수도 있고 이걸 해제하면 소리가 이렇게 들리겠죠. 네 그리고 이 오디오도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 드래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길이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영상과 또 마찬가지로 자르는 것도 S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자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잘랐다 싶으시면 이 언두 버튼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붙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의 음량을 조절하는 법은 기존에 영상 편집 툴을 사용하신 분이라면 혹시 프리미어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여기 오디오 트랙바에 이 데시벨 표시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위아래로 조절하면서 음량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샷컷에는 아쉽게도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필터라는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 원하는 편집을 원하는 오디오 트랙 부분에서 클릭을 하신 후에 필터를 누르시고 이 플러스 버튼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즐겨찾기에는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고 비디오 관련된 필터는 여기에 오디오 관련된 필터는 이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음량만 조절할 거기 때문에 음량 필터를 클릭하신 후에 지금 일단 기본 값으로 0데시벨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번 줄이거나 높이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 소리를 소리의 크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의 소리 크기는 이 정도인데 이걸 한번 저희가 마이너스 7 정도로 줄여 볼 거예요. 이렇게 줄이시면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줄어든 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안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소리를 그럼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좀 더 크게 소리가 확실히 커진 게 느껴지시죠? 근데 만약에 나는 이 특정 부분에서만 소리를 줄이고 싶다 안 그러면은 나는 이런 끝으로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일단 저희 이 필터를 씌운 거를 없애 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필터를 제거하고 싶으시면 여기 마이너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이 소리를 줄이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저희가 아까 배운 잘라내기로 S키 잘라내기로 자른 다음에 너무 대충 잘라내요.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 소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만 일단 잘라내 보겠습니다. 이 해당 부분을 클릭하시고 플러스 버튼 그리고 뭐 여기만 이렇게 소리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지금 여기는 필터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필터가 안 들어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만 필터를 입히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이거 소리가 일단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고 나는 뒤로 갈수록 소리가 좀 더 줄어드는 걸 원한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인데 이 키프레임 타임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에 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기를 원하셨으니까 여기 키프레임을 추가하신 다음에 이거를 끝에 부분을 이렇게 낮춰 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처음 시작은 디폴트지만 이렇게 뒤로 갈수록 소리가 점점 디폴트 데시벨 값이 줄어들고 계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들어볼까요? 뒤로 갈수록 확실히 소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관련된 챕터 3를 진행을 해봤는데 이번 챕터에서는 영상에 빠질 수 없는 자막을 한번 넣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에 텍스트를 삽입하고 원하는 크기만큼 조정을 하고 원하는 영상의 위치까지 한번 자막을 표시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자막이 그냥 나오면 밋밋하니까 자막에 효과를 넣어서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좀 더 역동적이게 자막을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음성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뮤트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고 좀 더 작아지는 점점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넣었던 것처럼 자막도 저희는 필터를 이용해서 넣어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즐겨찾기 일단 텍스트 단순 텍스트 서식을 넣어놨는데 못 찾게 쓰시면은 여기 위에다가 텍스트 이렇게 치시면 비디오에 단순 서식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걸 자주 쓰셔가지고 즐겨찾기에 추가해놓고 싶으시면은 여기 왼쪽에 이 별모양을 누르시면은 즐겨찾기에 추가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제도 되고요. 일단 텍스트를 일단 자막을 넣어보겠습니다. 자막은 지금 저희 이 텍스트가 타임 코드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걸 지우고 어떤 걸 넣어볼까요? 그럼 제 이름을 일단 넣어볼까요? 자막이 지금 되게 큰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화면 크기를 이렇게 봐가면서 여기에 맞게 자막을 조정하실 수도 있고 여기 왼쪽에 이 필터를 보시면은 여기 크기 그리고 위치도 이렇게 자동으로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은 어디 맞춰주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시거나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키우면은 아까처럼 커지겠죠? 이것도 한 500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렇게 커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위치가 아래로 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거를 너무 화면을 가르면 안 되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하고 움직이시는 방법은 이것도 위치에서 좌표 값을 이용해가지고 조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원하는 위치에 드래그해서 놓는 게 더 편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자막을 보시면은 이 테두리는 크기를 조정하는 거고 가운데 정중앙에 이 움직일 수 있게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원하는 위치로 끌어주시면은 자막을 원하는 위치로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막을 넣어봤으면은 효과를 한번 넣어봐야겠죠? 저희 이름을 일단 다시 제 이름으로 붙여주겠습니다. 효과를 넣는 법은 이게 사전 설정을 클릭하시고 원하는 효과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래에서 슬라이드 인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크기를 다시 이렇게 조절을 한 후에 한번 이 사전 설정을 통해서 효과를 넣어줬으니까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되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에서 슬라이드 인으로 자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이게 너무 빨리 이렇게 슬라이드 인데요. 이러면은 저희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 원하는 저는 선생님 저는 여기 한 이 정도까지 자막이 천천히 이렇게 슬라이드 인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 키프레임 사용 이 타이머 버튼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 지금 이 위치가 저희가 이 슬라이드 인이 완료되는 지점인데 이거를 원하는 지점까지 아 저는 한 이 정도까지가 슬라이드 인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이동 이 지점까지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럼 다시 어떻게 효과가 바뀌었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되게 슬라이드 인이 빨리 됐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되게 굉장히 천천히 되는 모습을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까지 자막을 표시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저희 이 앞에 오디오에서도 배웠듯이 이 원하는 위치까지 자막을 표시를 했다. 나는 뭐 예를 들어 한 이 정도까지만 자막을 표시하고 말 거다. 싶으시면은 이 영상을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는 거는 저희 배웠으니까 S키로 할게요. S키로 이렇게 하고 뒤에 부분을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도 필터가 이렇게 입혀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게 합쳐져 있을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남아있는 거고 나는 뒷부분은 아예 없앨 거다. 이러면은 그때 배웠던 것처럼 필터를 제거하시면은 뒷부분에서는 자막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챕터에서는 Fade in, Fade out 그리고 그 외에 동영상 효과 넣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전환되면서 서서히 등장하는 효과인 Fade in과 서서히 사라지는 효과인 Fade out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영상이 겹쳐지게 되면서 어떤 효과가 디폴트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동영상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소리도 그렇고 자막도 그렇고 동일한 영상도 또 동일하게 필터를 사용해서 저희가 효과를 넣어줄 건데 일단 효과를 넣어주기 전에 간단하게 이 화면이 겹쳐지면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되게 손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필터를 이용해서 이 Fade in, Fade out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효과들을 넣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 장면 전환 되게 기초적으로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영상 소스 두 개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끌어다가 원하는 만큼 겹치고 싶은 만큼 합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효과 디졸브 효과로 이 장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방금 장면 전환이 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시작점인데 이 하나는 흐려지고 또 다른 것도 흐린 상태로 등장하고 이러면서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회상씬 같은 거를 연출할 때 이런 효과를 넣어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한번 Fade in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과 동일하게 필터 탭에 들어가서 이 효과를 추가해 주기로 하고 이 비디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비디오 효과들이 엄청 많은데 이 중에 저희는 일단 Fade in을 할 거기 때문에 Fade in 네, Fade in 비디오 먼저 이렇게 효과를 넣어주면은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게 짧게 지나갔죠? 네, 이렇게 Fade in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 이거 조금 더 Fade in을 길게 할 수는 없을까 싶으시면은 저희가 전에 배웠던 이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위에 이렇게 Fade in이 끝나는 지점을 마우스에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이 원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고 원하는 Fade in 시간만큼 끌어주시면 됩니다. 어, 이건 너무 큰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이 정도까지 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Fade in이 되게 기게 나타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도 이 Fade out 효과를 넣어줄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필터 창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번에는 Fade out video 를 누르시면은 여기 끝에 가셔서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좀 더 늘리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Fade out이 시작되는 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쭉 원하는 시간만큼 끌어주시면은 페이드 아웃 시간이 되게 길어졌죠. 네, 그리고 이 아, Fade out, Fade in은 너무 식상하다 싶으시면은 일단 이거 필터를 지우겠습니다. 네, 다른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음... 어떤 효과를 넣어볼까요? 모자이크를 한번 넣어볼까요? 모자이크는 근데 화면 전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등장 방향 마스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인 다른 효과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렇게 비디오 탭에 필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그 효과 하나를 또 음... 보여드리자면은 어... 뭐가 좋을까요? 네,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스케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이렇게 필터를 입히게 되면은 이 영상이 스케치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폭을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좀 더 선의 굵기가 진하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선의 높이도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좀 더 이렇게 진하게 선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의 원하는 효과를 필터에서 찾아가지고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여섯 번째 챕터에서는 영상 내보내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디오 채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영상 확장자 코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오디오를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을 또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영상에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완전히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코딩 이라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이거를 내보내기 라고 하죠.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편집의 결과물을 하나의 영상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을 영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편집 툴 안에서 볼륨을 올리거나 이렇게 컷을 자르거나 세이드 인 아웃 효과를 넣고 여러가지 이런 효과들을 넣고 편집을 하는 게 결국에는 이런 메타데이터들의 흔적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라서 이것들을 인코딩 작업을 거쳐야지 영상 하나가 이제 완전히 나오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보내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출력을 누르시면은 보시는 이런 표가 이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출력 이 포맷 코덱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일단 뽑을 거는 이 mp4 파일로 뽑을 거기 때문에 이 h.264 이 코덱을 사용할 건데요. 이 어떤 영상을 어디다 올리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일단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mp4 형식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고급 탭에 가보시면은 비디오는 해상도는 얼마로 설정한다 종행비는 몇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형식은 mp4 아니면 되게 다양하죠. mp3는 음원 파일이니까 일단 저희는 영상을 뽑을 거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되고요. 되게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이 형식과 이 비디오 코덱 압축하는 코덱의 형식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걸 맞춰주지 않으면은 조금의 문제가 좀 크게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부분을 가시면은 이 채널을 눌러보시면은 1번 모노 2번 스테레오 6 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이 모노는 이 채널을 하나만 써가지고 소리를 그냥 양쪽 일단 왼쪽 오른쪽이 있다고 하면은 이 스피커 전체에 동일한 소리를 출력해주는 방식이고 이 스테레오는 왼쪽 오른쪽 소리를 다르게 스피커 2개로 들을 수 있게 공간감이 느껴질 수 있게 출력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6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게 채널의 개수인데 이 5.1이 채널 5개에다가 0.1개의 채널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권장하는 방식이 앞쪽에 스피커 왼쪽 오른쪽 두 개 그리고 옆쪽으로 왼쪽 오른쪽 스피커 두 개 그리고 앞쪽에 센터 스피커 하나 그리고 이 베이스 우퍼 0.1개 하나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총 6개의 채널이라고 해서 이 5.1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되게 공간감과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식이고 저희는 그냥 가장 일단 여기서는 이게 좌우 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이런 기술이나 뭐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모노로 일단 디폴트 값이 모노로 추출을 해주겠습니다. 이 샘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뽑아내는 헤드치의 영역을 의미하는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또 좋은건 아니고 낮으면 낮을수록 또 그렇다고 좋은건 아니고 저희가 넣어놓은 넣어놓은 음원의 주파수 영역대에 따라서 이 샘플레이트 값을 다르게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게 음원에 맞는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 샘플레이트를 높은 쪽으로 뽑게 되면 고음에서의 소리는 잘 들리겠지만 또 저음에서의 소리는 깎여나가서 잘 안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단 가장 이 음원의 헤드치 주파수 영역대를 잘 모른다면 일단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주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코덱들을 이렇게 살펴봤고 이제 파일을 내보내기를 하시면 지금 형식을 mp4로 지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mp4 파일로 형식이 지정되어 있죠. 위치는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음 강의 영상을 제목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작업에 보시면 이렇게 인코딩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느리죠. 지금 조금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이게 일단 다 되고 나서 추가적인 또 설명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는 도중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고급 탭을 닫으면 하드웨어 인코더 사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좀 더 빠르게 인코딩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거를 하드웨어 인코더 사용을 누르고 일단 이거 설정은 이 H264 비디오 툴박스로 설정을 한 후에 다시 파일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되게 진행이 먼저 더 빠르게 시작되고 지금 영상의 길이가 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진 않겠지만 영상의 길이가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속도의 차이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겠죠. 보시면 같은 영상을 추출을 했는데도 42초가 걸렸고 23초가 걸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샷컷을 통한 영상편집을 설명해보았는데요. 일단 제가 참고한 사이트는 샷컷 공식사이트에서 되게 많이 참고를 하고 여러가지 샷컷을 통해 공부하면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께 알려줬는데 만약에 혹시 정보가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여기 공식사이트 가보시면 활용법들이 더 다양하게 나와있어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편집을 하면서 폴리사운드 같은 영상에 맞는 사운드들을 넣는 것을 연습해보시면 편집 실력이 훅 늘어나실 텐데 폴리사운드들이 대부분 유료가 많아서 제가 무료 사이트로 추천하는 곳은 여기 프리사운드.org 사이트 가보시면 소스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마 편집 하는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